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진 한반도의 중심 산줄기 백두대간 이 산줄기를 따라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이 시작됩니다 이곳은 넉넉한 품으로 우리나라의 생태계 근간을 아우르는 백두대간의 생태허고마당 백두대간 생태교육 전시관입니다 지리산이 품고 있는 1450여종의 생태자원의 이야기와 백두대간의 역사와 생태, 문화 등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가 펼쳐지는 곳이죠 지리산에 많은 나비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나비의 애벌레를 찾아보고 나비의 이름을 맞춰보며 나비의 한살이를 배워가는 나비체험과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지리산을 알아가는 숲속 탐방 등 자연 생태환경의 이해를 돕고 친밀감을 쌓아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리산의 생태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휴양시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오토 캠핑장과 편백나무로 만든 트리하우스에서 눈앞에 펼쳐진 산수와 절경과 피톤치들을 만끽하며 안락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야말로 힐링 아닐까요? 남원만이 간직하고 있는 백두대간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가족과 함께 관찰하고 체험하며 행복을 충전해보세요